이렇게 입장으로 가 간만이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야스나야라는 건가? 학교? 야스나야? 학교! 학교. 학교가 아프다. 아 뭐야 우리 뒤에 뭐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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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화장 강당 살리는 사비도 있다 끝이야 네 아, SR5대형 왜 자꾸 나와? 뭐야, 그래? 왜, 왜 초 안 먹고 그만 가지? 쟤 워크야? 왜 말이 없어? 아, 나 마이크 끄고 있었어 근데 피해롭다 어 럭키 오빠가 오빠 보고 총 살짝 당기는 거 본 거 같아 상관없어 피해랑? 사람 있어요? 체육관에 있어 체육관 밖에 스카 어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둘 다 잡아? 아니, 하나 하나 담았어요 하나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거야, 뭔가? 하나 더 있어요 어, 뭐야? 와, 씨바 애들 와 나 기어 내려갈게요 초탄에도 와, 졸라 어이없다 형, 사베 하나 드릴게 칼 하나 줄게 네? 비어있는 거 주면 되냐? 어떤 거야? 소알 있어? 아니요, 나 없어요 밥에 더 써라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두 개 이게 사이가인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역시 사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어, 파밍 끝 뚝배기만 보면 되는데 뚝배기 없네 네 난 사실 그 그 그걸로 오빠들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야, 그걸로 안 내려가 피 달아서 아니, 옥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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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달아서 그쪽으로 그렇게 안 내려가 강당으로 내려가 응 어, 뭐지? 왜요? 나 이상한 거 같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나 뚝배기 있다 이거 뚝배기 1렙 뚝배기는 한 방에 죽어요 이거 그래도 뚝배기 갔나? 애들 저기서는 다 털고 온 거 같고 가자 에잉 아파트 갈까요? 로저 로저 로지요 아파트 가야 되나? 아파트 가야 되겠다 아, 밖에 있는 시체 뚝배기 있네 나이스 여기도 있다 먹었어, 먹었어 1렙 뚝배기 아, 홀로그램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파트 아파트 열린 건 안 보이고 아파트 열린 건 안 보이고 어? 방금 소음이 소리 들었는데 난 폭격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난 폭격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파트 아파트 발소리 들리는 건 없어요 아파트 아파트 발소리 들리는 건 없어요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아파트 홀로그램 하나만 주워줘요 아, 요즘 뭐 둘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네 발톱 봐 밥 먹으러 와 식사를 하러 가세요 어, 맞아 형 식사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먼저 밥 먹으러 가 네 도핑도 할 거냐?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야 설마 또 밥 먹고 올게 라면 먹고 올게 이러고 한 시간 있다 오는 거 아니죠? 라면 만들어서 끓여 드시고 오잖아 면 뽑고 면 뽑고 면 뽑고 튀기고 건조 시키고 숙성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표고버섯 키우러 가고 오빠들도 그럼 이거 끝나고 다녀오세요 난 안 가 청소하고 있을게요 어, 청소해 너가 청소를 다 해? 가운데 손가락 간절한데 왜 안 갔어? 베이크다 와 신나 보면 얘기 좀 해요 뭐야? 신나 잼 98 여기 2층 예아 아 무거워 뭐가 무겁지? 언덕 올라와서 계단 올라와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어 피하나만 찍어주세요 파란 핑 집 계단 올라와서 왼쪽 2층? 네 2층 2층 거실에 딱 칸이 있어요 다 앞뒤 벗겨 아 왜 또 나와 아니 선생님 돈에 신 하나 하나 component 에벨 메 테이빵 으 어 필요해 나 있는 집 내가 여기 파란핑 집 어 오 거기 먼저 가야 돼 자기장아 올거야 우리 자기장아 아니잖아요 아 애들 온다고 애들 애들이 올거란 말이지 올라와서 네 아 식빵 장소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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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어요? 어 난 없는데 5탄이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떨궈넣게 여기다가 60발을 떨궈넣으면 90발있다 어? 형 5탄 안써요? 나 쓰지 200발있어 아 아 아 아 테탄 하나면 되죠 응 하나면 아 아 아 아 아 아 4배가 또 있네 언덕에다 버리기 자기장 멀다 1층 2층 1층 오른쪽 공방 왼쪽 방 거실 아니 난간 창문 위쪽 그냥 대탄 대탄 먹었어 우리 가야되요 갑시다 나 535 800m? 네 탄 먹었어요 나 233 내가 저거 하나 드리면 되겠네 한찌가 안 남아 한찌가 안 남아 털거야? 아니요 더 털어야되요? 응? 너 그리로 가야 돼 응 아 이리로 가야되구나 커줘 이거 듀오 아닙니다 상기시켜줘야 돼 루시나 그냥 꺼버렸네 게임 돈이 필요없는 건 아니 돈도 없으면 제일 응 어? 여기 언덕 배기 스크스? 네 스크스 어? 바깥는데 언덕 밑에 밑에 집인가? 언덕 밑에 카운터인 것 같아 바이티 형은 컴퓨터 꺼졌나? 왜 나갔지? 디스코드를 나가셨는데 시끄러운가 보다 음 게임은 아직 안 껐는데 그러게요 알 수 없어 저 밑에 집 자기장 바뀐대 이건 뭐 노란색 지렁이야 꿈틀꿈틀이네 그냥 밀밭 대문 밀밭에서는 대가 대박이죠 응 길리지? 길리 밀밭용 길리 응 밀리 대가 각각 오늘은 피카츠가 저 있다 앞에 어디? NW NW 330 언더블리죠 전에 다른 팀인가 보 올라온다 다시야 그리고 N2 방향이 있다 다시야 올라왔고 형 앞에 버기 소리 버기가 지금 내가 말하네 안 올라올거야 쟤 움직이는 소리 나는데 버기 응 쟤네들 올라온다 대기 대기 밖에 있는 애가 네 버기 섰어요 섰어? 우아지? 우아지 소리 버기에서 쏘는거 같아 네 버기 쏠까? 건물 하나 피우는거 같아 네 버기 버기 기절 건물 하나 더 있어요 왜? 윗쪽 엔 방향으로 소음기 너냐? 네 소음기 다 죽었어 형 자기장 멀어요 버그 우리가 타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아냐아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스크스 형?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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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기 내 앞에 하나 확인 대기 너 대기 형 앞에 하나랑 그 옆에 하나 안 보여 지금 안 보인다 네 하나 나무에 있고 210 방향 하나 형 쪽에 있어요 확인 너에서 하나 갔어 네 둘 다 죽였어요 거기? 어 고고 우리 자기장 너무 멀어 저 버그 타고 가죠 그냥 저 버그 갖고 갈래? 네 갖고 올게요 버그는 몇 대 안 쐈으니까 피 많을 거야 형 파밍하고 있어요? 먹을 것 같았다 가방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닐 형 구고 10초 지도보노라 지도보노라 다시야 납작한거 보니까 다시야 맞는거 같은데 차라리 맨션 앞쪽으로 올라갈게요 차라리 여기지 앞에다 타자 젠 젠 젠장 연료 없어 기름 없어 납작 납작 앞에 여기저기 내려 내려요 내려요 안틀렸다 야 하나 더 있다 형 근방에서 소리 또 나요 된거 같아요 네 여기 스칼이 있어 네 스칼 있어요 아까 우리 쏘던 사람 어디지 W 아 SW 산위에 올라가야 안농 지렁이 컷 컷 컷 컷 컷 나 저 앞에 시체 먹어야 되나 뭐 모질라 나 탄 5탄 별로 없어요 400발밖에 140발밖에 없어 먹고 올게요 대기 대기 부스스 소음기가 아니라 SR 소음기네 SR은 있고 AR 소음기도 있네 AR 소음기도 있네 소음기도 있네 부탁해 AR 소음기 고고 고고 아 800 갖고 올걸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왜 이래 왜 내 앞에서 바라먹지 왜 뒤에와서 치시죠 아 뒤통수 아프네 내가 소음기 갖다주고 참는다 아 SW? NW? 네 네 여보 뭐 먹고 싶냐고 어? 왜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 거 없는데? 나 지금 배 아파갖고 내일도 먹을 거 없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생각해보고 우리 앞에 집 조심 네 여기 단차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 단차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니면 이 앞에 내려가면 여기서 라인 타면서 기다리면서 단차로 아 세우소 네 언덕배기집에 문은 열려있어요 있는 거 같아요 자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나무에 있다가 네 뒤로 넘어간다 아예 잠깐만 카구팔 어디야? 저쪽 앉아 일로 온다 어디? 썼어 온다 네 다시 와요 차에 있다 차에 쏜다 안 돼 뒤로 잡힌다 뒤로 잡힌다 아 이봐 나 걸렸냐? 네 어디서 쏘는 거야? 집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나 안 보이는데? 전혀? 어디야? 그니까 몰라 인이네 사운드상으로 왼쪽인가